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떠신지요? 장 마감까지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중목에 대한 키포인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오늘과 내일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현재 지수 상황 보시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더 높은 모양새입니다. 0.6%가량 올라주면서 27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SK닉스 여전히 좀 잠잠하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주고 있고요. 또 시총 큰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오전장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2차 전지주의 수급이 오후 들어서 살짝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그래도 테마주, 자율주행 테마가 뜨거운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스코어를 좀 놓고 본다면 호실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 이야기, 이슈 추적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실적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한번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실적이 공개가 된 이후로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이었는데, 2조였는데 1조 8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영업이익이죠.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는 1,400억 원대, 좀 눈높이를 낮춰서 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스코어로는 374억 원이 찍히면서 어닝쇼크 수준이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뜯어보면 콜란드 매출이 이번 분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준기 본부장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적은 우리가 수준만 보면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적이 아예 안 잡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방산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만, 원래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조선주와 비슷하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곧잘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때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은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이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온 실적이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상량은 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이제 이 하락이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투심이 조금씩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투심이 부러진다라고 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20만원 이탈할 때에는 주가 자체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매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뷰가 있지만, 그래도 주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이번에 나온 실적 가지고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20만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투심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만원 이탈 시에는 좀 비중 축소를 한다든지, 관련되어 있는 방산주들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약간 공백이 예상이 됐습니다. 폴란드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올랐지만, 이번 1분기에는 그와 관련한 물량이 반영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낮게 나온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어니쇼크라는 판단에 투자자들이 지금장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매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다른 방산주단으로도 번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대장주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다른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낙폭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과거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건 어려워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꺾인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하거나 좀 기간 조정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이번 주 내로, 그렇죠? 이번 주 내일 휴장하고 나서 주 후반까지 종목들이 돌려세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나온 실적이 실제로는 이언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돌려세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방산업종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실적 미스가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간 실적 기대 때문에 올라왔던 방산주 투자 심리에는 위축시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짱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추세를 지켜보자라고 정리해드렸고요. 현재 구간 방산주 살짝 낙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급외 시장의 하드슈들,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오늘 화장품은 호실적 덕 속에 하하호호 웃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급등 효과로 인해서 저는 저희가 자율주행 다뤄봤는데, 오늘 거의 강한 테마, 1등 테마는 자율주행 테마가 됐습니다. 과연 그게 전기차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슈추적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화장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적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무리 포시픽 LG생활 건강마저도 실적이 잘 나온다고 약간 여기서 놀랐습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수출 추이를 보면요. 여전히 중국보다는 비중국,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집중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화장품 수출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중에서도 비중국, 중국을 제외한 시장으로 나가는 화장품의 수출액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중국도 다행인 건 낙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중국 시장만 믿고 받던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배신을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시장도 예전보다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초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하이난 면세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면세액이 지난 분기보다, 전 분기보다 44%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안에 세부 사항을 봤을 때 화장품 판매 역시도 기존의 33억 위안에서 47억 위안으로 4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핵심은 화장품,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끌어당기고 있다 이거지만, 중국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회복하고 있다. 모든 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들리는데요. 이재기 본부장님, 이 덕에 아모레퍼시픽도 살아난 건지, 오늘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눈높이가 낮은 상황이었는데, 그 영업이익, 예상했었던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단 나쁘지 않구나라는 그런 관점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지금 중소형 관련 주들, 중소형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아닌 비중국향 매출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키맞추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 따라붙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코스알엑스라는 자회사가 생겼죠.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매출, 그리고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중국향 매출은 줄었지만, 북미 쪽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향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쪽에서 또한 이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중국 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 종목분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에도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중국 외 시장에서도 화장품 판매, K-화장품의 흥행이 눈에 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아모레퍼시픽 실수적에 관심을 끄는 것도 많지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대장주를 골라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요? 일단 주가 흐름상으로는 삐아라는 기업, 얼마 전에 상장한 삐아라는 기업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색조화장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올해 일본이라든지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토니몰이라는 기업입니다. 13%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내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VT 같은 경우도 다이소에서 리드샷이라는 것을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흥행을 보였었는데, 토니몰이 같은 경우도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내놨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니몰이라든지, 삐아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흐름을 추이를 살펴볼 수가 없는데, 토니몰이라든지 클리오 같은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기업들 말고, 저점대에서 올라온 기업 중에서는 마녀공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올해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힐 가능성,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다른 업체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외형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일 때 거의 못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마녀공장은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들이 나와서 괜히 기분이 좋은데요. 삐아, 그리고 토니몰이, 많은 분들 아시죠? 저가 화장품 안에서 색조하고 또 관련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니몰이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큽니다. 마녀공장은 클렌징 오일이 좋아요. 팁이에요. 한국의 화장품 수출 국가 비중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중국은 좀 크게 늘었고, 이 공백을 다른 아시아 국가라든가 선진국, 북미 시장, 유럽 시장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돌아서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럼 여기서 화장품주 실적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더 담아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기대감 속에 주가가 그 전부터 올라와줬으니까 지금부터는 차액 시련을 노려봐야 되는 때입니까? 오후장까지 분위기 봤을 때 이재기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일단 저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챙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환율 강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이 2분기 때도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올 때에는 어느 정도 챙길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녀공장이라든지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교과서 같은 대답이지만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챙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성장성이 좋고 잘해왔기 때문에 먼저 올라온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분들을 매매하고 있는 주체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수익을 확정지어야 된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선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저점대에서 움직이는 종목,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종목분들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챙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점대에서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대에서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도 후발주라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여지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차익 실현,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분들을 좀 매매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높게 나와서 수익을 날고 있는 종목이라면 살짝 여기서는 실현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앞서 아모레퍼시픽처럼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마녀공장처럼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보자, 들고 가보자 라고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장의 주제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간밤에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관심도 뜨겁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자율주행으로 꼽혔는데 혹시 이게 전기차로도 번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뭐 삼성 SDI까지 실적이 나오면서 LG 앤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굵직한 배터리 세 3사의 실적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성적표 먼저 체크해 보자면 점수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배터리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화장품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놓친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대장주나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수반될 때에는 후발주자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돼서 제가 코멘트 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도 52주 신고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점대에서 올라가는 기업들,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덜했던, 상승력이 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시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 분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SK온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 외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사이 컨퍼런스 콜에서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 같은 경우도 앞으로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 기조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투자를 좀 더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각 회사마다 방침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배터리 셀 3사 실적까지도 받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주가 반응은 어떨까요? 테슬라를 보면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실적 좋지 않았던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다 전분기 대비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봤다면 테슬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처럼 전기차 캐즘에도 새로운 시대는 온다, 희망을 봤다라는 데 포커스를 듣고 있더라고요. 바로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온 컨퍼런스 콜, 여기가 핵심입니다. 향후 계획에서 일단 눈에 띄었죠. 저가 모델 생산 계획도 발표했고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FSD, 여기에 로봇 택시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부진한 실적에 대한 시선을 앞으로의 가이더스 계획으로 바꿔놨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더 힌트를 찾아보면 일로 머스크가 이렇게 발언했다고 해요. 전기차 수요 둔화로 힘든 시기고 많은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라든가 수요를 줄이고 투자를 미루고 대신 하이브리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결국은 EV가 메인 스트림이 될 것이다라고 여전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 반응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혹시 이 일로 머스크 발언으로 전기차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일로 머스크가 한 말이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기차가 메인 스트림이 되는 게 맞는데 보시다시피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짝 수요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흐름 면에서는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유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 흐름상으로는 4월 중순에 이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로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2차전지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쪽에서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래대금이 좀 더 붙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장 초반에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은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의 시점 자체를 조금만 늦춰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약간 전기차 테마 안에 대장은 어떤 게 있었을지요. 자율주행 쪽이 더 강했는데 전기차 단으로만 놓고 본다면 어떤 종목의 대장일지 또 그 뒤를 따라갈 우리의 관심주, 후발주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삼성 SDI를 항상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일단 특징주를 먼저, 후발주를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 SDI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보다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앞으로 전고체라든지 붙을 만한 모멘텀도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는 우리가 삼성 SDI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는 WC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막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반대로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반대로 WCP 같은 경우는 저점돼서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이 아니죠. 엔캠이라는 기업이 전액 쪽과 엮이면서 엔캠, 동화기업 같은 기업들이 덕산테코피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쪽에서 중국을 규제하는 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분리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고체가 된다고 한다면 사업상 불안정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오늘은 특징적으로 WCP가 좀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WCP 삼성 SDI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핫키워드 이재기 본부장과 함께 다뤄봤어요.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